차가 질러 가 뭐라고? 차가 질러 가 밤새고 차가 질러 가는 이 여유 현재 시간 오늘 차를 장기 계약을 해가지고 장기 렌트카를 한 다음에 지금 자동차가 한 대 반 한 대 반인가 한 대 반만에 뛰어 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 특송차가 넘어와가지고 10시 40분경에 도착을 한 데에서 지금 그 현장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되게 긴장되고요 으악 으악 저는 기쁨의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사진 찍는 리옹봉 앞사람이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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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치워주고 태우던가 쥐 탈 때만 정리되어 있었나요 가봅시다 저거는 왜 내려? 저거는 눈빛도 없지 이거 사이드 브레이크 아니고 사이드 안 올라가야 돼 가자 스파클로가 크고 좋으시다 역시 스파클로가 크으시다 크고 좋으시다 신이나 신이나 애템 애템 신이나 스파클로가 크고 좋으시다 안에 스파클 할 때는 이런 거 안 했다 스파클은 왜 미리 이거 다 해줬잖아 그 아이씨가 어 아이씨 아이씨 어 빨리 와 물을 꺼는거 아니야? 물을 꺼는거 아니야? 물을 꺼는거 아니야? 물이 소리 한 달 동안 안 돼야 돼